최근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손주의 수가 증가하면서 3세대 가족의 관계 형성이 중요시되었는데요. 이에 3세대 가족이 어우러질 수 있는 화통안 가족의 캠프가 개최돼 지난 16일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동안 상암동 난지 캠핑장 일대에서 3세대 가족을 대상으로 화통안 가족의 캠프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캠프는 지역 내 조부모와 손자, 손녀가 있는 3세대 가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부모 교육과 함께 가족이 어우러질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난지 캠핑장에 모인 가족들은 미니올림픽과 체험부스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가족별 팀명과 가운을 적으며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친밀감을 높여 화합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와 함께하는 즐거운 프로그램에 곳곳에서 웃음꽃이 피어났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함께 시간 보내기 어려운 3세대 가족들에게 이번 캠프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